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페이지 347페이지 전기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문제는 두 문제의 전후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설비에서 먼저 개요적인 측면을 봐서 우리가 먼저 1번 전기설비의 구분 중 저학기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저학기준. 그래서 1번에서 저학기준에서 보시면 알아두실 것이 이거죠. 과거 직류하고 교류적인 측면이 다릅니다. 그런데 KC 규정을 25회 시험 내년 시험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24회 시험까지는 과거 규정으로 출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보시험계획공고에 우리가 25회 시험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과거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4번 해놨죠. 4번 해놨는데 4번 기준은 25회 기준으로 하십시오. 25회. 내년 시험이 올해 시험이 24회입니다. 그래서 25회 기준은 4번으로 하시고요. 그런데 공고가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직류 750볼떼지로 하시고요. 그리고 교류 600볼떼지로 하시면 됩니다. 올해 시험까지. 그래서 24회 시험때는 이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24회. 그래서 25회 시험부터는 1500볼떼지, 1000볼떼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2번에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저항 개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저항. 저항이란 것은 전선의 길이죠. 전선의 길이를 갖다가 전선의 단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단면적. 그리고 고유 저항. 그래서 2, 또는 비저항이라고 했죠. 우리가 각 물질마다 전기저항이 다르죠. 그것을 비저항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적하고는 저항은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고 전선의 길이나 고유 저항하고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비례 관계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저항하고 단면적은 반비례 가니까 단면적이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저항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죠. 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역수니까. 2의 역수는 2분의 1이죠. 그런데 단면적을 계산할 때 단면적은 4분의 파이의 파이디의 자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곱이니까 이 전선의 굵기 지름이 주었을 때는 전선의 굵기. 그래서 이 전선의 굵기 개념이 주어지면 이거는 제곱이니까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2배의 증가를 시키면 제곱이죠. 2의 자성이니까 4잖아요. 4의 역수. 그래서 이때는 저항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1번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길이가 길수록 길이 개념하고 길이하고는 비례였죠. 길이가 길수록 증가했습니다. 커집니다. 그리고 단상교류의 유효전력. 그러면 이 단상교류의 유효전력은 우리가 단상교류의 전류에서 유효전력. 유효전력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전하 곱하기 전류 곱하기 최항이죠. 그래서 역률이죠. 역률. 이 역률을 곱해 준 것이 바로 단상교류의 유효전력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3상교류 전류는 루트 3만 더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역률에 대해서 다뤘죠. 역률. 자, 역률이라는 것은 역률은 유효전력 개념을 갖다가 유효전력을 우리가 피상전력으로 나눈 것이에요. 피상전력으로 나눈 것이 유효전력. 역률 개념이 되죠. 자, 이때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피상전력은 두 가지 합이죠.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 전혀 에너지에 쓸 수 없는 무효전력이겠죠. 이 두 가지 합한 것이 피상전력이에요. 그 가지로 역률이 좋아야지 그만큼 전기를 철학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콘덴스를 설치를 하는 거죠. 역률 개선 장치. 그래서 이제 이 콘덴스는 부하의 병렬로 설치하죠. 이 콘덴스는 병렬로 배치가 됩니다. 병렬로 배치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열등의 경우는 역률이 1이에요. 그런데 형강등이나 이런 전동기는 역률이 1보다 작아요. 유효적으로. 그래서 역률을 개선해 준 장치인 콘덴스를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주기는 60Hz의 경우는 결과 60Hz는 60분의 1초간의 반복을 그만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주기는 60Hz니까 60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1화트는 1초 동안 1줄의 1의 양을 우리가 1화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의 35음의 지항 3개를 병렬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30분의 1 플러스 30분의 1 플러스 30분의 1은 30분의 3이죠. 그러면 이거 그냥 역수식이면 돼요. 분의 1이니까 그래서 10대죠. 시범 되는 거죠. 그래서 시범이 됩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합성전력은 시범이죠. 분의 1이잖아요. 그럼 분의 1은 1이니까 내항 내항 외항 외항 가면 자, 시범 되겠죠. 자,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4번에 고유지항이 일정한 경우 전선의 굵기와 길이를 각각 2배로 했으면 지항은 2배가 된다. 자, 이거죠. 전선의 길이를 갖다 2배 했어. 그런데 전선의 굵기를 2배 했죠. 자, 분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분자를 2배 했어. 그런데 밑에 단면적이 2배가 아니에요. 전선의 굵기가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2의 좌승이에요. 2의 좌승 그러면 4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죠. 자, 저항이 일정한 경우 임의의 폐로의 전압을 2배로 하면 저항은 흐르는 전류 그래서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2배가 되어주면 되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기본적인 비례 관계가 되죠. 자, 그래서 3번은 4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자, 전력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의 분전반은 보수나 조작에 편리하도록 복도나 계단 부근에 벽에 설치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분전반은 배전바로 배선을 분개하는 개수에 설치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옛날에 아파트는 신발장 이런 데 보면 분전반이 들어있는데 지금은 설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 아파트인데 설치됐다. 그거는 사업계획 사업시행 인가를 언제 받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받고 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전반, 신발장 이런 데 못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많았어요. 그리고 3번의 UPS는 교류의 무정전 전원장치가 UP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전원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를 할 때 이걸 우리도 가정에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도 팔아요. 자 그리고 4번의 전선의 굵기 선정 시 허용전류 그리고 전압강화, 기계적강도 등을 고려해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의 부득률이 높을수록 설비이용률은 높아지죠. 자 부득률이 높아야 되죠. 부득률이 높다는 것은 설비이용률이 높다는 거예요. 부득률 개념은 이것이 부득률이에요. 자 부득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실 것은 자 이거죠. 그래서 각각 부하의 각각 부하의 최대 최대 수용전력의 합계죠. 자 수용전력의 합계를 갖다가 자 합성 최대 수용전력으로 합성 최대 수용전력으로 나눈 거예요. 이것을 백분율 한 것이 부득률이죠. 그래서 부득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설비이용률이 높다. 그만큼 변압기를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 이거죠. 뭐 하나 사서 뽕 뽑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 기계사가 오전에 누가 사용하고 오에 누가 사용하고 양에 누가 사용하면 엄청 이용률 높죠. 그래서 부득률이 유일하게 1보다 큰 거예요.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349페이지 5번 보시면 50Hz 지역의 기기를 60Hz 지역에 사용했을 때 그러면 주파수를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 변화를 주면 엄청난 효과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VVF가 가변전압 가변주파수죠. 전압이나 주파수를 변경시켜서 효율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전동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는 자 이겁니다. 그러면 주파수를 증가하니까 효율이 좋아져요. 효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자 우리 그죠. 정격출력도 증가될 것이고 그리고 해전수가 이제 전동기 해전수가 증가되겠죠. 그리고 무화전류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제 역률도 양호해지죠. 그래서 5번이 되어진 정격출력은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5번은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변압기 한 대의 용량 산정은 건축물의 내에 설치 장소에 따라 건축의 장비 반입구 반입통로 바닷강도 등을 고려해야 돼요. 자 이제 변압기만 사실 들어온 게 아니죠. 예외에 대해서 보통 변전실이 있으면 그 근처에 비상발전기도 또 설치해요. 그렇다 보니까 바닷강도 커야 돼요. 그래서 일반 슬래버에다가 들어오면요.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변전실 변압기 설치 이쪽에 설치하는데 슬래버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1종 접지 공사 접지에서는 공칭 단면적으로 올해 24회 시험까지는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공칭 단면적 6제곱미리 이상으로 연동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2종 접지는 16제곱미리 이상이 연동선 쓰면 되죠. 그리고 제3종하고 특별 제3종은 2.5제곱미리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공동주택 세대당 부하용량은 단위 세대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리 이하일 때 우리가 60제곱미리 이하가 될 때 이때 이하가 될 때 우리가 3킬로왓도로 하면 되죠. 그리고 60제곱미리 초과할 때는 10제곱미리 이내마다 0.5킬로왓도 가산해 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85제곱미리다 그러면 3킬로왓도에다 10제곱미리다 0.5킬로왓도 추가하라겠죠. 그러면 85제곱미리 이때는 4.5킬로왓도 만큼 되는 거예요.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전학구분상 고학기준이죠. 그래서 직류의 고학기준 해놔세요. 직류의 고학기준. 그래서 올해 시험까지는 24회 시험까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750볼대지 초과부터 하십시오. 초과해서 7000볼대지 이하까지를 직류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5회 시험부터는 여기 1500볼대지 초과에서부터 7000볼대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면 특별고학기준 가지고 언급할게. 그래서 둘 다 직류나 교류나 교정에 바뀐 게 없는 것이 특별고학이죠. 특별고학은 7000볼대지 초과됐을 때를 우리가 특별고학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5번에 전동기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콘덴서를 설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동기나 이런 형광등 같이 우리가 역률이 1위 안 됐을 때는 콘덴서를 설치해서 우리가 역률을 개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전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나왔죠. 그러면 1번에 지하옥내의 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용 분자만 노출된 장소. 그래서 신발장, 옷장 등이 은폐된 장소는 제외시켜야 돼요. 이건 설치하면 안 돼요. 과거에는 설치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부터는 이 규정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3번에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작용에서 직류를 교류로 변하는 것이 인버트예요. 인버트 개념이 직류를 교류로 변한 거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고 컨버트 개념이 바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인버트 개념은 이거죠. 태양전지를 사용하면 직류전원이 나와요. 그런데 가정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드라이기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교류전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류를 교류로 변환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사용할죠. 그때 이 인버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들 뭐 직류 교류 이런 것이 A, B가 나오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판단 기준 이렇게 내면요. 잘 모르면 그냥 한글로 이렇게 읽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데가 답입니다. 그러면 1번 이런 거는 의심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면 2번은 앞으로 낼 수 있겠죠. 신발장, 옷장 제외해야 돼요. 여기 설치하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설치된 데가 많거든. 그래서 좀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2번은 앞으로 시험에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5번은 혹시 앞으로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단순 병렬 운전이라 해놨죠. 그래서 자가용 발전설비를 배정계통에서 연계해서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입니다.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한 경우에 전부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그래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에 유입되지 않는 병렬 형태에 우리가 운전을 단순 병렬 운전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게 한 것이다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번에 수변전설비의 설계순서로 오른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른것은 그래서 보시면 되고 오른것. 그래서 이제 수변전설비의 설계순서로 오른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부하설비용량산출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부하설비용량산출을 가장 먼저 합니다. 모르면 부하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명설계에서는 부하가 소유조도죠. 조도고. 그래서 부하설비용량산출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것은 부하 밀도에다 곱하기 옆면적을 해서 먼저 부하설비용량산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거죠. 수용률, 부동률, 부하률을 고려해서 우리가 최대 수용전력이나 평균 수용전력, 합성 최대 수용전력 이런 것을 구합니다. 구하고 나서 수변전설비, 변화기 용량결정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하설비용량산출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변화기 용량결정을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기역, 니은, 디그를, 그 다음에 변화기 형식을 정하고 변화기 위치와 넓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 기역, 니은, 디그를 이어 순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주의하실 것이 관계된 것 조금 정리하시면 되는데 9번에 전기설비 아래식으로 나타낸 거 이건 기출됐던 유형이죠. 그래서 최대 수용전력을 부하설비용량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용률 개념은 수용가에서 얼마나 이용하는가 그 유를 나타낸 게 수용률이죠. 그래서 수용률은 최대 수용전력을 분자에다가 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부하설비용량을 분모에 둬가지고 이걸 백분율한 거에 동시에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용률을 이겨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최대 수용전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두 번 내서 계산 문제 최대 수용, 최대 절을 구하는 거 이거는 부하설비용량에다가 부하설비용량에다가 뭐를 곱한다? 수용률을 곱한 거예요. 수용률 주의할 점, 제발 100%는 수치하시기 해야 돼요. 80%인데 80 곱하고 안 나온다 하면 안 됩니다. 0.8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률 아까 했죠? 부동률 아, 여기 있구네? 여기 있네요. 부동률 이 부동률을 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여기에서 부동률 여기 있죠? 부동률 자, 이 부동률 시까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 이게 합성 최대 수용전력이 나올 거예요. 합성 최대 수용전력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보는 합성 최대 수용전력은 자, 그래서 각 부하의 최대 수용전력 합계가 주어지면 합하셔야 돼. 그러면, 어,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주어져 있죠? 각 부하의, 각 부하의 어, 최대 수용전력 합계를 갖다가 수용전력에 합계를 내는 거예요. 합은 플러스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부동률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부동률로 그래서 부동률이 유일하게 1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주십시오. 1보다 작은 것은 곱하시면 돼요. 곱해서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0번 문제 보시면 자, 각각의 50kW, 100kW, 200kW 용량이 전기 부하설비가 설치되어 이때 수용률이 80% 최대 전력과 그렇겠죠? 그러면 자, 3개 더 하는 거예요. 10번 문제 그러면 현재 자, 50kW 플러스 100kW 플러스 200kW 200kW 그럼 전체 350kW 이잖아요. 그러면 350kW입니다. 아, 부하설비. 그럼 350kW에다가 수용률, 부하설비 용량이 350kW이에요. 그러면 수용률 곱하겠죠? 6.8 그러면 280kW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수용률을 이 개념을 알면요. 자, 그래서 수용률이나 부득률 자, 거기서 이제 명심을 해둘 그거 조금 주의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52배지 이거는 8번에 11번입니다. 아, 잘못해지네요. 그래서 이제 최대 수용전력을 구하는 식으로 오른 거 자, 최대 수용전력은 부하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해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에 이제 평균 수용전력 자, 평균 수용전력은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이거는 합성 최대 수용전력이고 자, 평균 자, 평균 수용전력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평균 수용전력은 일반적으로 최대 수용전력에다가 여기에서 최대 수용전력이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최대 수용전력에다가 부하율을 곱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부동률만 주어지면 나누어지고 나머지는 곱하시면 돼. 1보다 작은 것은 그래서 그 점 명심을 해두시고 이제 부하율이란 것은 분자에다가 평균 수용전력을 두고 분모에다가 최대 수용전력으로 나눈 것이 부하율이 얼마나 부하가 걸리냐 이거죠. 가부 그래서 그걸 나타낸 게 부하율이에요. 정리해 두시면 되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13번 문제 자, 전선의 배선 방식 중 평행식 개별식에 가는 설명으로 오는 것 자, 평행식 개별식은 배전반에서 각 분전반마다 간선을 한 가닥씩 다 따준 것이 평행식 개별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설비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비비가 저렴한 것은 나뭇가지식 수지상식이 설비비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배선 자체가 소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요. 많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간선에 하나의 분전반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어요. 사고 범위가 축소가 될 수 있는 것이 개별식 평행식이에요. 자, 그런데 나뭇가지 방식은 하나의 간선에 여러 개의 분전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자식이만 A가 사고 안 치면 B가 사고 치고 C가 사고 난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잘들 없다라고 했죠. 그거 같이 그래서 나뭇가지 방식은 사고의 범위가 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3번은 맞죠. 그리고 4번 보통 이 배선 평행식의 경우는 알아두실 것이 이거죠. 일일이 배전반에서 간선 하나씩 따기 때문에 부하정가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뽑으면 안 돼. 빼가지고 하나의 분전반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압강화도 각 분전 하나의 간선 하나의 분전반이 있기 때문에 전압강화가 균등화가 되는 거예요. 전압강화 현상이라는 것은 전원전압이 정격전압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전압강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압강화가 균등화되고 그런데 나뭇가지 수지상식의 경우는 자, 하나의 분전 하나의 간선에 여러 개의 분전반이 달려있기 때문에 특히 말단 분전반의 전압강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압강화가 발생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백열등은요 어두워지요. 옛날 등이 밝았다. 어두웠다 했죠. 그것이 전압강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봐두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건물에 적합한 건 나뭇가지 방식이죠. 그래서 이 평행식 개별식은 대규모 건축물에 적합도가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 다음 설명하는 알맞는 간선배선 방식이 나왔죠. 첫째 기업 경제적인 한계에서의 사고가 전체의 영향을 미친다. 사고의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분전반별로 동일 전압을 유지할 수가 없다. 특히 가장 맑단 분전반일수록 전압강화가 커요. 먼 분전반일수록 크죠. 그래서 이것은 나뭇가지 수지상식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전동기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소규모 건물 그 다음에 15번 문제 분괴해로에 각 출구 아웃넷 아웃넷은 쉽게 그죠. 전기를 인출해서 쓰는 부분 콘센트 뒷부분이 아웃넷이에요. 또는 출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아웃넷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복도나 계단은 같은 해로로 동일 해로로 처리해 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별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이거예요. 습기가 있는 아웃넷은 별도로 해야 돼요. 습기 대표적으로 욕실이나 아니면 에어컨 에어컨 물 생겨요. 여러분들 에어컨 있죠? 거기 정발기 있잖아요. 실내기에 그래서 물 생겨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어컨 돌리고 나서 건조시기 가지고 수돗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해서 그냥 탁 끄고 말아버리죠. 그러면 안에서 미생물 생겨요. 균이 막 발생해 물 때문에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에어컨 돌리다 그냥 자꾸 노니까 거기서 막 균이 엄청 발생하는 거예요. 틀기만 틀면 냄새가 팍 나죠. 그럼 참 좋지 않죠. 건강상 발려서 우리가 끄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쪽은 별도 해로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 같은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같은 해로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 등과 콘센트는 원칙은 별도 해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로 빼줍니다. 이런 사무실 건물 이런 데는 그런데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 이럴 때는 몇 개 없잖아요. 다 해봐죠. 그럴 땐 같은 해로 예외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암페아 초가 되면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기를 살 때 전기기기를 살 때 암페아를 꼭 확인하세요. 몇 암페아짜리인지 그리고 차단기 암페아 확인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기기만 털면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에 전동기의 역류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콘덴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콘덴스는 바에 병렬로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기기구도 접속할 때 저거죠. 전압계는 병렬입니다. 그런데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죠. 그런데 이 콘덴스인 역률개선장의 콘덴스는 병렬로 설치해야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병렬로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분계로는 별도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해요.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가 NFV가 다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를 우리가 하는데 자동차단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퓨저가 없다고 해서 NFV 노 퓨저 브레이크에서 NFV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차단기의 시설에서 만약에 잘못됐다. 이래서 우리가 온풍기를 가동하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온풍기 코드도 꽂았는데 커피포트까지 같이 꽂아가 가부화가 걸리죠. 그러면 그 때 곧 차단기면 탁 내려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콘센트는 바닥에 기본 0.3m 전후에 설치하면 돼요. 예외는 이건 비상용 콘센트하고 방수용 콘센트는 틀립니다. 그래서 비상용 콘센트는 높이 설치하죠. 0.8에서 1.5m 설치하고 방수용도 좀 높게 설치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전기전압계는 전기부하에 자 우리가 병렬로 배치하죠. 전류계가 직렬이에요. 전류계가 그래서 콘덴서도 병렬로 배치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인 이겁니다. 돌입전류나 이상전압 이런 억지하게 쓰는 것은 리액터라 해요. 리액터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직렬리액터가 돌입전류나 또는 이상전압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걔는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번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공동주택의 정기시에서 역률개선용 콘덴섬 부하의 설치 이때는 병렬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그러면 역률을 개선해 줌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어되겠죠. 이런 전화 강화가 정격전압보다 낮아진 전화 강화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경감을 가져요. 그리고 설비의 용량이 유분이 증가해요. 그만큼 활동하니까 충분히 되니까 유분이 증가돼요. 변압기 용량이 남아돌아요. 그리고 배전선이나 변압기 손실이 경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하게 돌리게 되면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경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4번에 돌입전륨이 이상전압에 억제를 해주는 것은 직렬로 리액터 직렬 리액터를 설치했을 때 효과지 콘덴스의 효과가 아닙니다.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다음은 개폐기나 차단 무부하 해로 분리로 부하전류 가부하 걸려서 차단되는 개념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해로를 분리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달록이 개념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까지만 먼저 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전기설비 배선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요전선관공사 플렉시블 콘두이트 공사 또는 콘둔 공사 이렇게 표현하죠. 쉽게 굴곡 주름 간 안에 전선을 배선하는 것이 가요전선관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요전선관공사는 굴곡 부분이 많은 부분이나 전동계와 같은 짧은 배선이나 아니면 우리가 천장 은폐 배선 같은데 이런 데 사용합니다. 아니면 기 설치된 금속관공사의 정설공사 이런 데 활용하는 것이 가요전선관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요전선관공사는 콘크리트에 매설은 안 돼요. 그러면 철근콘크리트에 매립배선하는 것은 금속관공사가 매립배선을 하는 것이고 가요전선관은 콘크리트에 매설 매립배선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몰드공사 똑딱이 형태가 몰드예요. 양면 탭에 딱 붙여서 부착시키고 나서 전선 넣고 뚜껑 닫는 게 이게 몰드예요. 재료에 따라서 금속몰드 목재만 목재몰드 피버시 피버시 몰드 합성 많은 거예요. 종류는 그래서 이 몰드공사들은 습기가 있는 장소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속몰드공사의 경우는 금속관공사의 정설공사에 활용할 수 있다. 금속관공사의 단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정설공사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금속관이 정설공사가 어려우니까 가요전선관공사나 금속몰드공사로 정설공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합성수지 몰드공사는 접속점이 없는 절연전선 쉽게 모든 이겁니다. 배관 배성공사를 할 때는 접속점을 배관 내둬서는 안됩니다. 기본이 자 그리고 라이닝덕드공사는 기본적으로 벽면 조명과 같이 강을 이동할 때 쓰는 조명이 라이닝덕드공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경제비닐관공사는 뭐 이거 경제비닐관이 합성수지관공사예요. 같은 분이에요. 경제비닐관 나오면 아는데 또 합성수지관 나오면 모르면 안됩니다.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간 자체가 우수한 절연성을 가지죠. 그래서 금속관공사들이 갖지 못하는 장점을 가지는 게 바로 경제비닐관공사죠. 전기절연성 우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량 가볍고 시공 용이하고 그런데 열에 약해요. 고열에 약하죠. 그런데 극점 영하 몇십도 내려갔는데 약해요. 그래서 영하로 내려갔을 때 발로 톡 잡아야 잘 깨집니다.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낮은 것이 단점에 속합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여기까지 먼저 첫째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357페이지 정기설비 금속관 배성공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